KC는 KC Najee stereoR를 푹 expl sonra에 시 presence 이제 시트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미 야구장에서는 화려한 식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던 최서라 이었어요 스팅무부까지는 좋았는데 일단 성공은 하지 못했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인데요 아 좀 긴장을 했나요 들어갈 때까지 하다가는 제 시간에 경기 못하겠는데 본인은 이제 좀 심리적 압박감을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배우 진구씨도 세 번 만에 성공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 세 번 만에 안 됐어요 선수들은 모재진 코트로 들어와서 인사를 나누고 있고요 네 번째 기회 아 괜찮다고 그래도 다독혀지고 있습니다 늘때까지 해야죠? 머슬퀸은 일단 농구장과 친해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섯 번째인가요? 여섯 번째인가요? 박수를 받아야 하는 성공이 나왔습니다 네 20년 전